또 흰 옷 입고 있네, 또. 집이야. 택배가 많이 왔나? 다 왔나 모르겠는데. 미니멀리스트가 아니라 쇼핑 홀릭입니다. 왔어, 왔어. 와, 색깔 죽인다. 이게 뭐야? 해복, 해복. 오, 좋아, 좋아. 저만의 그런 휴가를 보내려고 이것저것 주문을 했는데 컨셉은 동남아. 저만의 워터파크를 한번 즐겨보려고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 저기 이제 용접기예요. 네? 인테리어 공사하시던 그 사장님한테 용접기를 좀 빌렸어요. 자, 환경. 어머나. 아니, 무슨 용접하는데 그렇게 멋있게 하고 있어요? 아니, 의자를 만들더니 또 용접을 하네. 뭐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해복도 달고 빨래도 걸 수 있는. 다목적. 전문 기술자네. 그러네. 그러니까 뭐 다른 일이 없어. 아마추어가 아니고. 아, 저기다 다질려고. 야, 옥상에다 해먹다는 거 진짜 끝내 준다. 아! 안 돼! 아, 다시. 아! 아, 안 돼. 지금 용접을 안 하는데 왜 선글라 쓸 수 있는 거야? 잊었어요, 저도. 저를 뺐으면 더 잘했을 텐데요. 어쩐지 안 보이더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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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람 좀 쓰지. 그러니까. 아, 저게 엄청 무거워요. 보기보다. 아, 됐다, 됐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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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어! 우와! 으악! 하하하하. 뱃속어. 우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